한글자막 by 한효정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물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를 지내이니 목숨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목숨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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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